한국어 학생들의 학생들 안녕하세요. 한국어 학생들의 학생들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생들 안녕하세요. 저는 Mr. Kang 안녕하세요. 저는 Mr. Kang입니다.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지금 너무 많이 지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인터뷷으로 만났는 인터뷷으로 만난 학생들 오늘도 인터뷷으로 만났습니다. 다음은 오사카아라 나마비나타라기 그 말은 수다 블라자르 또다비 뭉킨 이사룸파 기린 기린 돼지 코끼리 닭 토끼 고양이 사자 새 새 원숭이 원숭이 도마뱀 안징 개 개 개 하리니 블라자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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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무슨 무슨 menempel di depan kata bunda dan digunakan ketika menyerangkan sesuatu 무슨 dalam bahasa indonesia adalah apa apa menempel di belakang kata bunda yang juga digunakan untuk menyerangkan susuatu susuatu ok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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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을 좋아해요 알았다냐 숲과 비났다 아빠 숲과 비났다 아빠 숲과 좋아해요 비났다 동물 비났다 동물 아빠 무슨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숲과 지짝 지짝 도마뱀 도마뱀을 숲과 좋아해요 ok 도마뱀을 좋아해요 숲과 그러면 숲과 올라오라 아빠 올라오라 운동 아빠 무슨 숲과 좋아해요 무슨 운동을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숲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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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ok 연습해요 그림을 보고 써보세요 펄하티깐 감 바르단 잡을 라 좀 더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숲과 비났다 아빠 무슨 비났다 동물을 좋아해요 숲과 가자 코끼리를 좋아해요 ok 무슨 동물을 비났다 아빠 무슨 운동을 올라오라 아빠 무슨 음악을 무식 아빠 스마 비사 운동을 너무 멀어 두 블라블라 운동을 좋아해요 간바르냐 간바르냐 올라오라 가 디아 숲과 배드민턴 블루 땅기 스 자디 무슨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숲과 울라 락 아빠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숲과 버릇 마인 블루 땅기 배드민턴을 좋아해요 배드민턴을 좋아해요 무슨 운동 울라라 가 아빠 좋아해요 숲과 숲과 울라라 가 아빠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우리 무리무리 깔리안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자반 숲과 어 어 버릇 수영을 좋아해요 오케이 숲과 아 스팟볼라 축구를 좋아해요 너머로 두아 어 뭐랄까 아 막간 오케이 자반 불고기를 좋아해요 숲과 불고기 숲과 불고기 아 달랑 막간 코레아 아 삽비 오케이 막간한 삽비 음 자디 블라블라블라 을 좋아해요 숲과 막간한 아빠 막간한 아빠 달랑 바사 꼬레아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막간한 바사 꼬레아 음식 음식 아빠 무슨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깔리아 숲과 막간한 아빠 여러분은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숯과 박소, 저는 박소를 좋아해요. 숯과 나시짬뿌르, 저는 나시짬뿌르를 좋아해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칼리안 비싸따냐, 급바다 뜨만, 아타우, 끌로아르가 칼리안, 따냐,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오케이? 너모르티가, 깜바르냐, 비나 땅하다, 숯과 끌린치, 숯과 끌린치, 끌린치, 토끼, 토끼를 좋아해요. 자디 자바냐, 불라불라불라불라, 뭉킨 숯과 비나 땅아빠, 숯과 비나 땅아빠, 달란 바하사 코레아, 숯과, 좋아해요. 비나 땅아빠, 동물, 동물, 자디,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아래니, 수다불라자르, 무승, 무슨 아래 뜨냐, 아빠. 비나 땅아빠, 무슨 동물을? 골라라가 아빠, 무슨 운동을? 무식아빠, 무슨 음악을? 막간아빠, 무슨 음식을? 특유형과 수면의 의미를 좋아해요. 디자인은 군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케 regularly 하에는 우리 준비한 후에 하향비에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